지난 3월 미니앨범을 발표한 실력파 가수 진해성은 전문가와 선배 가수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 음반은 청취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고 그의 다음 음악들에 대한 팬들의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최근 진해성은 대전에서 한 공연에서 자신이 작곡한 노래에 만족해 빨리 발매하고 싶다고 말했다. 팬들은 호기심이 많았지만 그는 이 곡의 데모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스태프들은 진해성이 한 달 안에 신곡 한 나이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곡은 6월 말 발매될 예정이며 상쾌하고 밝은 멜로디가 뜨거운 여름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울린다. 또한 진해성은 이 특별한 곡의 뮤직비디오 촬영도 고려하고 있다. 작곡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진해성은 친한 선배 음악가들에게 가장 솔직한 평가를 받기 위해 이 신곡을 보냈다. 그 중에서도 완벽하고 기교적인 작곡가 윤명선은 그동안 진해성을 많이 도왔다. 그는 진해성의 뜨거운 공연에 상당히 만족했고 이 노래가 히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유명한 작곡가 윤명선은 이 노래를 듣고 진해성의 작곡 능력에 놀랐다. 그는 후배 가수들이 최근 노래를 많이 들어봤지만 이처럼 인상 깊었던 노래는 드물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노래가 히트하지 않으면 은퇴할 것이라고 농담했다. 진해성은 선배님들과 팬들의 성의 있는 댓글에 감사함을 느낀다. 그는 신곡의 정식 발매일을 앞당겨 발표해 모두가 기대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는 진해성의 한나의 소식이 전해져 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진해성이 이번 음악에서 선보일 신나는 멜로디와 의미 있는 가사의 기대가 모아진다. 진해성은 기다리는 동안 끊임없이 연습하고 열심히 연습해 기억에 남는 무대를 선사한다. 그는 최고의 음악가들과 그룹들과 함께 작업하여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고품질의 음악을 만들었다. 팬들은 한나이트뿐만 아니라 진해성의 다음 음악 프로젝트도 기대하고 있다. 끊임없는 예술적 발전으로 그는 한국 음악계에서 뛰어난 명성이 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음악 개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진해성은 핫나이티 관객들에게 영감을 주고 즐거움을 선사하다.